나는 어제 세부 갔다 왔는데? 세부? 필리핀? 거기 수영장 엄청 넓고 크다? 부럽다! 나도 수영장 갔어! 여름 성대학교 갔는데 거기서 수영했어! 엄청 큰 수영장 있었어! 그거랑 차원이 완전 달라! 미크론트도 엄청 크고 줄도 안 샀다! 그리고 스노쿨링도 했어! 스노쿨링? 그럼 물고기 봤어? 눈앞에서 물고기도 잡았지! 너네는 여름인데 해외여행도 안 가냐? 나는 매년 나가는데? 우와 비행기 타서 좋겠다! 부럽다! 그지래요! 그지래요! 거지라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뭐야 박세인! 어디 갔어? 나 거짓했잖아! 안 돼! 우와 나는 부자 됐다! 급식판에 아무것도 없잖아! 저기 오비키다 오비키! 롤룸! 부자 됐다! 귀여워 오비키! 우와 급식바! 배떡의 허니콤보의 요화전까지! 우와 벌집꿀이랑 이건 망고잖아! 그거 알아요? 라이즈 성찬이 말한 5억원 드는 요화전! 토핑 추가한 게 있는데 저도 그렇게 시켰어요! 왜냐면 저는 부자니까 키키키키키키키 신난다! 오! 배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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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죠? 베이컨! 베이컨!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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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게! 나도 허니콤보 먹고 싶은데 부럽잖아! 허니콤보 주세요! 허니콤보! 동전이잖아? 나는 동전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로 치킨 주세요 제발 치킨 하나라도 어? 뭐야 종이잖아? 치킨이라도 그려야지 이렇게 그리면 먹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지도 몰라 아하하하 이제 가위로 잘라주고 숑숑 앞뒤로 테이프로 붙여주고 아하하하 그런 다음 여기 있는 이 틈새로 방울솜을 넣어준다? 이 정도 들어가겠지? 방울솜은 말이야 그냥 일반 솜보다 이렇게 넣기가 좋다고 그런 다음 테이프로 막아줍니다 치킨이잖아? 하하하하 나도 허니콤보 있다 욕기가 철을 흐르지 꿀 발라줘서 소리도 좋다고 만지는 느낌도 좋고 허니콤보 먹어보겠습니다 나도 허니콤보 먹고 싶잖아 우와 부작업식에서 난 재밌는 것도 만들 수 있대 그 재밌는 게 뭐냐고? 시나무를 카레 만들기? 먼저 손에다가 참기름을 발라주고 핸드크림 바르듯이 슉슉 이 상태에서 시나무를 모양에 밥을 만들어줄 거야 카레 카레를 쌓을 거라서 조금 높게 만들어줄 거예요 오오 morning 귀를 만들고 깊을 잘하고 오오오ост 완성! 어때? 시나무롤 같지 않아? 그냥 여기다 햄을 잘라서 볼터치까지 완성해줬어요. 누나 찌그러들지마. 오케이! 이 상태에서 3분 카레를 잘라주고 부어줍니다. 이 근처를 예쁘게 부어줘야 되는데 카레에 빠진 시나무롤 완성! 시나무롤 카레밥 먹어보겠습니다. 귀부터! 눈이랑 볼을 먹어볼게요. 우와! 잔인해! 잔인해! 음! 맛있어! 입술도 적응! 입술도 적응! 입술도 적응! 입술도 적응! 입술도 적응! 오늘 시나무롤 카레밥 만들어 먹어보세요! 엄청 맛있어요! 아! 부러워! 맛있겠더라! 나도 시나무롤 카레를 만들고 싶어! 시나무롤 만들고 싶어! 어? 뭐? 저게 뭐지? 누가 버렸나봐? 필요하신 분 가져가세요! 네! 저 필요합니다! 누가 들었지? 어? 통전 5원 있잖아! 어? 저기 있다! 천사점통! 슬라임! 누가 이런 거 다 버린 거야! 와! 재밌는 파츠 글깔 있잖아! 나도 이걸로 시나무롤 만들 수 있다고! 어? 엄청 조금 남았네? 그래도 이걸로 만들어 보겠어! 시나무롤 얼굴을 만들어야지! 빤빤하게 잘 만들려면 여러 번 주물주물 해야 된다고! 시나무롤 얼굴 만들어주고 귀 만들어주고 눈 그리고 어? 잘 그리잖아! 잘 그려! 왜 이렇게 잘 그려? 입 그리고 아! 너무 잘 그렸잖아! 내 역대급 제일 잘 그렸어! 그런 다음! 시나무롤을 급식판에 나도 할 수 있다고! 나도 할 수 있다고! 파품 슬라임 있지? 이 슬라임을 옆에다가 꾸며줄 거야! 아! 재밌겠다! 슬라임 넣어주고 이쪽에도 슬라임 넣어주고 재밌잖아! 슬라임이랑 점토랑 섞으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아! 예뻐! 예쁘잖아! 노비키 내가 넣고 보다 예쁘다! 인정! 파리 못 붙여주고 그런 다음! 누가 버렸는지 파츠 엄청 많이 버렸잖아! 오리도 넣어주고 파탕 넣어주고 그러면 완성! 허허! 난 먹을 수 없지만 이거 갖고 놀 수 있지! 첨프랑 슬라임이랑 얼마나 재밌는데! 허허! 아! 사탕 파츠만 빼주고 난 널 덮어버리겠다! 허허! 으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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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 오! 첨프랑 슬라임이랑 섞으니까 너무 재밌잖아! 이 느낌 아는 사람! 이 느낌 너무 좋잖아! 하늘색이 됐어! 시나모롤이 구름이 됐다! 시나모롤이 구름이 됐어! 색깔 너무 이뻐! 어때? 오키들! 색깔 이쁘지? 이쁘다고 말해! 마음에 든다고 말해! 우와! 요하정에서 망고랑 벌집꿀이랑 초코쉘 로 시켰고 그다음에 샤인머스캡 바나나 추가하니까 우와 부럽다 요하정! 나도 요하정 먹고 싶은데! 우와! 저기 오비키! 오비키! 요하정! 얼마야? 2만 6천 4백원! 이게! 2만 6천 4백원! 뭐? 2만 6천 4백원? 제정신이야? 너무 비싸! 어떻게 사먹어? 왜냐면 나는 부자니까! 키키키키키 오비키! 애 눈물이 나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초코쉘 아이스크! 샤인머스캡! 샤인머스캡! 음! 아니! 요하정에 초코쉘이 진짜 맛있어! 왜 초코쉘을 해먹는지 알겠어! 샤인머스캡! 벌집골! 벌집골은 무조건 추가해 드셔야 하는데 어디는 4,500원이고 어디는 3,500원이고 어디는 5,000원이에요 여기는 5,000원이었어요 이 생망구 추가가 8,900원인가 값어 5,500원인 중 바나나? 초코쉘 바나나랑 초코랑 물음이 참 잘 어울려 샤인머스캡! 호구 아 가만있어보자 나 얼마 있지? 나는 10원 밖에 없는데 10원 줄테니까 저도 요화장 하나만 주세요 제발 한입만 어? 뭐야? 짜요 짜요 어울린거잖아? 차가워 아 나도 요화장 먹고싶은데 짜요 짜요잖아 뭐야 엄청 맛있어 보이잖아? 음 너무 맛있잖아? 어키들 짜요 짜요 딸기 맛이 있고 포도 맛이 있어 1번 딸기 2번 포도 어떤 맛이 좋은지 댓글로 알려줘 나는 딸기 맛도 좋지만 2번 포도가 좋아 어키들 짜요 짜요 얼려 먹어봐 진짜 맛있어? 우와 맛있겠다 저도 짜요 짜요 주세요 여기야 우와 엄청 많이 받아 엄청나다 짜요 짜요 이렇게 많이 받다니 완전 럭키비키잖아 난 부자니까 두 개를 한꺼번에 먹을거야 응? 왜 이렇게 맛있어? 우와 부자니까 너무 신난다 아 꼬비키 내가 아까 커지락 막말해서 미안해 그래 너 말 좀 조심해줘 상처받는단 말이야 미안해 나도 말 고치고 싶은데 그게 잘 안돼 고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돼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좋아 오늘도 신나게 부자 커지 급식 먹길 주의 대성공 후 저 하늘의 달처럼 순호운 별처럼 환자기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숨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 산들바람